마그네십이 산소와 결합하면 이렇게 밝은 빛을 내. 연소하죠. 항산화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항산화제는 이름 그대로 산화에 대항하는 약제란 뜻이에요. 항산화제를 광고할 때 뭐라고 광고하냐면 항산화제를 먹으면 노화를 지연시키고 질병을 예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죠. 그렇다면 산화라는 건 곧 우리를 늙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게. 도대체 산화라는 게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오늘은 산화 그리고 산화와 항상 함께 다니는 환원 이 산화 환원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산화 환원 산화는 산소가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산소와 결합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탄소가 산소랑 결합했죠. 화학 결합해서 이상화탄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탄소가 산화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쉬워요. 하나 더 볼까요? 그럼 이 경우는 구리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되었으니까 구리가 산화된 것이죠. 이때 만들어진 산화구리를 1산화탄소와 반응시키면 산화구리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 산화구리는 뭐가 된 걸까요?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된 거죠.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입니다. 간단하죠. 방금 한 얘기를 실험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황동색 구리판을 산소가 풍부한 산소가 풍부한 겉불꽃에서 달구면 구리가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되면서 산화구리로 바뀌죠. 산화구리는 시커메요. 아주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이 시커먼 산화구리를 산소가 부족한, 그래서 상대적으로 1산화탄소가 제법 많은 속불꽃에서 다시 가열하면 산화구리가 1산화탄소랑 결합해서 구리와 2산화탄소를 바뀝니다. 이때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어서 환원되는 거죠. 이게 산화와 환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정리해보면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가 되는 거니까요. 산소를 잃으면 환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누군가가 산소를 얻는다라는 의미는 누군가는 반드시 산소를 잃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반드시 산소를 얻고 산소를 잃어야지만 산화환원을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산소가 아니라 전자로도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질산은수용액에다가 구리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려면, 먼저 질산은수용액의 내부 상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창작 안 해봅시다. 질산은수용액의 화학식은 이렇습니다. 이게 질산은수용액인데요. 이때 있는 질산이온, 에너스리 마이너스와 은이온, 에이지 플러스, 얘네 둘은 물속에 들어가면 서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따로따로 둥둥둥 떠다녀요. 물론 얘네 주변에 산소 분자가 있긴 한데, 그건 일단 무시하고. 은이온과 질산이온이 서로 따로 다닌다. 따로 다닌다. 이걸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둥둥둥둥둥 떠다니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구리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리에 있는 전자가 질산이 아니라, sorry, 구리에 있는 전자가 은이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리는 구리이온으로 바뀌죠. 원래 구리는 물에 안 녹았지만, 구리이온이 되면 물에 녹거든요. 그러니까 구리이온이 물에 쏙쏙쏙 녹아들어가고, 그때 구리에게 전자를 받은 은이온은 은금속이 되면서, 원래는 물속에 녹아있던 은이온이었는데, 은금속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이요. 금은동할 때 그 은, 은목걸이 할 때 그 은. 그 이 은이 어떻게 되냐면, 구리판에 달라붙습니다. 분자수륜으로. 막 달라붙죠. 막 달라붙다 보면, 구리판이 은으로 도금이 되는 거예요. 은옷을 입은 구리가 된 거죠. 이렇게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반응은 화학반응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화학반응식으로 보니까, 전자가 이동했다는 게 바로 보이죠. 구리가 전자를 은이온에게 주고, 구리가 구리이온으로 바뀌고, 은이온이 은으로 바뀐 거죠. 이 과정에서 구리는 전자를 잃고, 은이온은 전자를 얻었죠. 이때 우리는 산화한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자를 잃은 구리를 산화되었다. 전자를 얻은 은이온을 환원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전자를 가지고도 산화한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산화한원은 산소와 전자의 이동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인 거죠. 이 표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하나하나 달달 외우지 말고, 지금 이 표를 그림을 보듯이,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듯이 이해해주세요. 3초만, 하나, 둘, 셋.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이 반응에서 누가 산화되었고 환원되었는지 한 번 정리해볼까요? 이거 언제 배운 거냐면, 1단원에 배웠어요. 이온 결합할 때 배운 거죠. 이 반응에서 누가 산화되고 환원되었죠? 3초만 생각해봅시다. 힌트는 이온 결합. 하나, 둘, 셋. 저거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NaCl이라고 쓰지만, 실은 얘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라고 했죠. Na, 즉 금속, 나트륨 금속이 염소에게 전자를 완전히 아싸리 준다. 그래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되고, 그 상태에서 둘이 정정기적으로 인력을 가지기 때문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요. 인력을 가지기 때문에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온 결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식에서는 그냥 NaCl이라고 써있지만, 실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다. 그렇다면 이 반응에서 전자를 잃은 건 누구죠? Na트륨이죠. 전자를 얻은 건 염소입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을 정의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Na트륨이 산화, 염소가 환원. 하나만 더 해봅시다. 먼저 이 실험을 볼까요?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하면 이렇게 밝은 빛을 내면서 타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은 산소와 결합하면서 연소하죠. 이 실험 보셨죠? 이 실험은 지금 마그네슘을 산소가 풍부한 공기 중에서 태운 겁니다. 화학반응식은 이렇죠. 이 반응에서 누가 산화되었고 누가 환원되었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3초만 생각해봅시다. 하나, 둘, 셋!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산소 측면에서 보면 마그네슘이 산소를 얻었죠. 산화되었네요. 그렇죠? 산소 입장에선 산소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둘이 결합해 있다가 하나를 마그네슘한테 줬으니까 산소를 잃은 거네요. 산소 입장에선. 그래서 산소를 보면 마그네슘이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산소가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자 입장에서 보면 마그네슘이 금속이고 산소가 비금속이니까 1단원에 배운 것을 토대로 마그네슘이 전자를 산소한테 줬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MGO라고 쓰지만 실은 MGE 플러스랑 OE 마이너스겠네요. 즉 마그네슘이 산소를 잃었고 산소가 전자를, 다시,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었고 산소가 전자를 얻었네요. 전자를 잃은 마그네슘은 산화, 전자를 얻은 산소는 환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산화 환원을 산소와 전자의 측면에서 따로따로 보고 있지만 실은 다 같은 거라는 거. 무엇으로 봐도 상관없다는 거. 산화는 그냥 산화라는 거. 이걸 이해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좀 내용이 많다면 봤는데 다 연결된 내용이에요.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